안녕하세요 당진아재입니다 속도 조절기입니다 오토바이식 속도 조절기이고 얘는 이렇게 배터리가 하나 둘 셋 넷칸 이렇게 잔량칸이 나오는 그런 식이에요 하나 둘 셋 넷칸 잔량칸이 나오는 식이고 키가 날려있고 오토바이식으로 비트는 식이고 숫자가 나오는게 아니라 이렇게 사각형으로 하나 둘 셋 넷칸 나오는거 있죠 그런 식의 속도 조절기입니다 이렇게 배터리 보시면 멀티테스트기로 찍어봐야 되겠죠 빨간색 까만색 흰색선이나 빨간색 까만색 초록색 요렇게 속도일수도 있구요 얘를 굵기를 봤을때 얘들이 속도 라인선 얇은선 3선이니까 속도 라인선으로 보고 빨간색 까만색 속도 내뿜는선 시그널선 그 다음에 얘가 키박스선 키박스 플러스 들어갔다가 플러스 나오는 플러스가 들어갔다가 돌리면 플러스가 여기를 타고 다시 나가는 키박스선입니다 고렇게 전선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속도 조절기 흔하게 많이 사용하죠 요런 타입 강렬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델 womho 고맙습니다